저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연구하고 있는 고기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932년도에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이 아래쪽의 마을에 수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했던 현장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돈내코 계곡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계곡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계곡이 용천수가 솟아나면서 물놀이를 하거나 또는 여름철에 특히 돈내코에서 물맞이를 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물소리를 내면서 물이 떨어지는 거 보이죠? 굉장히 물이 맑은데 이게 돌툼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1960년대에 용천수를 아랫마을에서 상수도로 먹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상수도 시설 중에 일부인데 지금은 이 물을 더 이상 상수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관이 절단되고 옛날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1930년대에 만들어 놓은 데가 저 아래가 있고 여기서도 물이 나니까 여기를 이렇게 물이 가두어지게끔 콘크리트로 물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타이프로 땡겨갔거든요. 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상수원으로 떴던데요? 그렇죠. 60년대에 개발이 돼서 거의 2000년대 중반까지도 썼거든요. 한 10여 년 전까지도 썼습니다. 지금도 지금 옛날에 비하면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옹촌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량 변화는 크게 나지는 않고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아래에 내려가면 원앙폭포라고 해서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물맞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원앙폭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의 소입니다. 물웅덩이. 이 용천수가 나오면서 여기에 물을 채우고 있는 하나의 물웅덩이고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소죠. 소. 자그마한 물이 채워져 있는 호수. 뭐 그러는 개념입니다. 이 안의 돌은 공사가 떨어졌나? 여기에서 다 낙석된 것들이죠. 이게 큰 비가 오면 또 쏟아 내려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곡이 계속 침식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돌들이 이제 하천에 화상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계곡에 이렇게 하천에 옆에서 용천수가 나오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제주도에. 돈내코 하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귀포 쪽에 가면 정방수원도 그렇고 그다음 중문 쪽에 가면 천재연도 그렇고 그런 곳들이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지하수가 용출되고 그 물을 마을에서 상수도로 쓰거나 또 여름에 레크레이션용으로 물맞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피서라든지 이런 용으로도 쓰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과거에 하나의 물을 이용했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계곡과 용천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